여섯 번째 무대, 홍경민입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릴 노래는 박기영 씨가 부른 시작이라는 노래인데 대기승 씨 깜짝 결혼 발표 마침 잘된 게 아닌가 축가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바로 옆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차마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? 망설이지 말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봐 내 사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널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알아가주고 싶다고 어떡해야 나의 마음을 알겠니 내가 나의 전부 안 한 걸 내게 말하고 싶어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 맘에 닿으던 사랑이 바로 너란 걸 내가 말하고 싶어 널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알아가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 안 한 걸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맘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 안 한 걸 내게 말하고 싶어 내게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내가 말하고 싶어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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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 tumm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